네, 이번 투어의 주제인 더스콜은 일단 폭우가 몰아치다, 몰아치다 뭐 그런 뜻인데요. 오랜만에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, 멋있는 무대로 여러분들께 몰아치겠다, 아주 강력한 의미입니다. 그래서 아마 오시면 마치 정말 태풍처럼 여러분들이 한 두세 시간을 아주 즐겁게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더스콜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콘서트의 특색은 굉장히 와이드한 화면으로 넓은 아이맥을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아마 오시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무대장치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와이어를 이용한 액션 같은 그런 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 이제까지 제가 불렀던 모든 히트곡들의 총망라한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